까버리고 말았다 랜덤 아크링킹 아크릴 키링 바로 아크링은 뭐야 아크링 1000원이구요 뭐 구 봤던 디자인 뽑고 싶어요 도전 안나왔던거 제발 어 안나왔던거다 아싸 소장 찍는데 와 리얼에 너무 귀여워 진짜 소검같아 스쿠티쉽 홀드에요 고양이 안치워봐서 모르거든요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몰라요 밖에서 너무 어두워요 화면 밝기가 너무 어두워 지금 잘 나오나? 나오나? 어 잘 나오는거 같은데 아닌가? 어 나오는거 같애 아닌가? 안보여 어 나온다 초점이 안잡혀 크로클 종류가 어 끝에서 두번째 나왔네 두농색 하려다가 여기 포장집 보라색도 있길래 처음 뽑아서 보라색을 했는데 운이 좋았다 여기 앞에 모자 쓴 애랑 여기 밑에 행정 바로 있는 애 뒤에 맨 끝에서 이렇게 3개 뽑았네 3,000원에서 어디까지 좋아 귀여워 내 핸드폰에 달고 다닐거야 예 바로 달아버리기 아 왜 안돼 아 왜 안돼 됐어 오 귀여워 보이나 꼭 보일까 꼭 꼭 보이나 안보여 몰라 너무 가까운가 어 안보이네 보일라 말라 가나보다 편의점에서 피규어도 받았는데 팔려고 제파리가 아니고 하나 빌어버려서 모자란거 채워서 팔려 했는데 번장에서 산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제 피규어세트를 안산다는거에요 다른 사람 샀다는거에요 20만 얼마짜리를 비싼걸 근데 솔직히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4일에 지지지 끌어놓고 안산다고 하는거 좀 열 받더라구요 딴 사람한테 구매한다고 하는거 그 사람은 자유겠지만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저기요 그러면서 막 매너같게 뭐냐고 뭐라했거든요 근데 무시하더라구 울지도 않고 대랜장 아이스크림이랑 탕후루랑 햄버거 먹고 싶은데 비싸고 몸에 안좋고 건강에 좋지 않은거 많이 먹고 싶어 근데 문젠 탕후루일지 문을 닫았어 그 파인애플 탕후루를 얼마나 먹고 싶었는데 며칠 몇날 며칠에 망했나봐 가게가 아니면 문 닫거나 휴일인가 얼탱이 없어 돈이 있는데 너 못 사 먹다니 진짜 열받아 나중에 꼭 사 먹어야지 그 슬픈건 어버이날에 내가 돈이 없어서 부모님한테 뭘 못해 줬어 지금 돈 생겼데 너무 늦었고 나중에 돈 생기고 하면은 좀 챙겨드리고 싶어요 예 예